캐릭터 때문에 일주일간 막 그 노숙 생활을 직접 좀 해보시기도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로드무비 찍을 때는 서울역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 생활도 했어요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저기 있으면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저기 밀려나고 자고 밥도 같이 타다 얻어먹고 그럴 수 있어요 저의 청춘 20대 30대를 돌아보면은 그때가 IMF 이후였고 그때 집이 IMF 전에는 되게 환경도 좋았고 잘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이후에 각자 다 힘들어서 이렇게 좀 그랬을 때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때의 절실함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형의 무명 시절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? 뭐 가슴 아프죠 보면은 연봉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면서 연극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너무 자랑스러운 형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죠 그래요? 그래서 친한 사람들 학전 지하체를 이뤄선 제가 초대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길 바닥에 나 앉았겠노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황 감독님이 영화 감독님이나 이렇게 영화 쪽 관련되신 분들을 연극하시는 황정민 씨 연극하시는 그쪽에 많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? 그죠? 형 연극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또 저 때문에 그게 뭐 도움된 건 하나도 없고요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고 고생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우리 황정민 씨가 했던 지하철 1호선을 그럼 감독님은 몇 번 정도 보셨어요? 저 한 10대본 봤던 것 같은데 황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둘 다 매우 절실하고 매우 소중하고 바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은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음악 감독이 되든 아니면 작곡가가 되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는 좀 그게 운명적으로 기회도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어려웠겠죠? 어려웠는데 자기 처음 책 받은 거 그때 와이키키였던 것 같은데 빼곡하게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그랬죠 인생은 고통이야? 몰랐어? 감사합니다 사실 수상소감 하면은 레전드 중에 레전드가 우리 송준휘 씨의 밥상 수상소감 아직도 회자되는 밥상이죠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